좋아 코코 혼자 길 잘 찾는다 가자 우리는 지금 연극을 보러 혜와러 갑니다 아 일단 연극 보기 전에 내가 퇴근 길마다 항상 사람들이 줄 서서 밥을 먹고 있던 곳에 가서 여전히 줄이 서 있으면 뭐 못 먹는 거지만 줄이 안 서져 있으면 거기서 먹자고 일본식 음식이라는데 연극 너무 보고 싶었지 이 연극도 1년 6개월만에 보는 거네 연극의 메카 혜와 여기 엄청 많이 우리 몇 번 봤어? 우리 한 세 번 봤지? 어 세 번 봤어 일단 머릿속에 딱 지나갔어 안타깝게 또 비가 온다는 소식에 근데 왜 맨날 저래요? 그러니까 근데 뭐 오늘 따로 혜와에서 먹고 싶은 거 있었어? 일단 그 일식 가보자 그래 야 여기 맨날 자전거 타고 퇴근하면 항상 주의 서 있는데 오늘은 아무도 없네? 그럼 먹어야지 입고도 예뻐 이거 봐봐 여기 아까 엔트런스가 일본식? 약간 타이완식 같애 이게 바로 사람들이 한 시간 동안 줄 서서 밥을 먹는 어때? 나도 한 번 먹어볼래 자 이제 먹고 나왔어 우리 이렇게 배불릴줄 몰랐어 아 너무 맛있어 아 보통 국물은 좀 어느정도 남겨야 되는데 이게 너무 중독성 있는 맛이여가지고 자 그렇다면? 커피만 마시러 자 그렇다면 커피를 마시러 근데 커피를 안마시고 저런 빙수를 먹어도 될 것 같긴 해 그럼 나만 커피마실게? 그럼 나 빙수 너 커피? 나 혼자 저걸 먹으면 저거 먹고 나 연극 못 볼 것 같은데 배불러는? 진짜? 너무 배불러니까 어우 근데 예쁘긴 해 가보자 가보고 싶어 했으니까 여기 처음 아니야 맨날 너가 노래를 불렀던 곳인데 왜? 뭐 홍이 레드고 차가 티니까 뭐 레드티? 레드티 빙수 그럼 나도 마스크 좀 쓰고 한 뼘 사이 나는 연극을 봅니다 우리 지금 연극을 보러 갈 건데 그렇게 코코씨가 원하고 원하던 대항로 연극 오늘 볼 거 이름 뭐야? 아... 한... 뭐야 한 뼘 사이? 어 한 뼘 사이 한 뼘 한 뼘이 뭔지 아까 말해줬지? 어... 한 뼘? 어... 한 뼘 어 손가락 그 베이비 핑거이랑 썸이랑 스트렝든 as much as you can 해봐 아... as much as you can 그게 다 한 거야? 아... 나 할 필요가 알았어 아... 이렇게? 어 그렇게 쭉 쭉 그게 한 뼘이야 그 랭스가 between that distance 자 그럼 사진 찍어줄 테니까 한번 서봐 됐어 사진이야? 사진? 어... 됐어 알았어 사진이야 얘 노래 알아? 네 아니... 진짜? 바람이 부은다 아니... 그다음 나도 몰라 자 우리는 마로니에 공원에 가서 잠깐 앉아서 쉬고 있다가 넌 한 잔 난 두 잔 벌레 있어 어디? 어? 뭐야? 아 깜짝이야 벌레야 아니야 벌레인데? 아닌데? 벌레야 아니야 벌레야? 약간 나무 같은데? 아... 그래... 저 노란색 의자에 앉을까? 응... 여기 선수단포 인기적일까? 어... 있어 있던 것 같아 이쪽은... 어... 어... 무려야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나 이게 이렇게 인기인건줄 몰랐어 지금 이게 다 줄이야 이게 아... 저번에 갔을때 외국인 있지 않았어 본 적 있어? 응... 보통 외국인이 이런거 보러 오진 않지 못 알아 들으니까 아니 나도 100% 못 알아 들어요 나도 너랑 같이 영어로 되어있는 자막영화 100% 못 알아 들어 그냥 feeling으로 보는거지 어깨방 고양이 갔을때 한 70% 이해해 그래? 그럼 충분해 나도 80%정도 이해해 진짜? 와... 집이 불러지면 됐습니다 이렇게 잘 입고 있는 고코를 하자 아오... 이렇게 입고 나아 코코는 코코를 마셔야지 지금은 혜화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길 아우... 좋아인데? 좋아 뭐가 좋아 앵그리 존 여기 걷다보면은 어 이거 봐봐 이거 보여? 이게 종로의 로고야 나 이런거 없는줄 알았거든 우리 네덜란드에서 각 지역들마다 로고가 있었잖아 암스테라담에도 있고 XXX처럼 그리고 루트렉트에도 빨간색이랑 하얀색 그런 플래그 있고 어 맞아 여기도 있더라고 저렇게 귀엽게 벨에다가 페이스 익스프레션 있고 네덜란드에 그니까 우리는 플래그는 아니고 그냥 로고가 있어 귀엽지? 응 자 우린 지금 연극을 보고 두정고정을 걸어간 다음에 코코님께서 샐러드를 드셔야 겠다고 또 이번에는 그럼 나는 근처에 있는 데서 맥주를 마시게 해 어때? 네덜란드에서 일단 거기 가서 또 찍 아니야 거긴 사람이 더 많으니까 찍어봤되겠다 그럼 뭐 이따가 보자고 코코야 영화보자메 응 영화 보러가는데 안 나와 아 그거 한국에서 못 보는 건가 보네 왜 안 나오는 거야? 너 지금 넷플릭스로 보는 거지? 응 넷플릭스 같은 건 자기가 있는 나라에 따라 영화랑 드라마가 다르게 보여주잖아 그런가고 여기 좀 못 봐? 응 못 봐 아 먹방이야 bpn으로 bpn이라는 거 쓰여야 되는데 네이버랑 유튜브 둘 다 검색해보니까 익스프레스 bpn 그게 후기가 제일 좋더라고 그거 한번 써보자 그게 뭔데? 코코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의 온라인의 위치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거든? 엄청 간단해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너가 원하는 나라로 그냥 변경해버릴 수가 있어 근데 네덜란드가 바뀌었는데 만약에 다른 나라의 영화 보고 싶으면 어떡해? 아 그거 화가 없어 94개나 되는 나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까 웬만한 나라과는 다 변경할 수 있어 이러면 전 세계에 있는 넷플릭스 라이브러리를 볼 수 있거든? 그러면 볼 수 있는 영화랑 드라마가 수천 개가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? 당사에서 이 영상을 보고 가입하시는 분들께 혜택으로 3개월 추가로 무료로 주신다고 하니까 화면에 띄어져 있는 곳으로 가시거나 설명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한번 써보세요 와 완전 그림이랑 똑같아 아